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재배 다시 들으십시오. 재배 27번 과자 다시 들으십시오. 과자 28번 28번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29번 29번 오늘은 3시 40분에 퇴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3시 40분에 퇴근해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1. 공원 옆에 있습니다. 2.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4. 편의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공원 옆에 있습니다. 2.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4. 편의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31번 케이크와 카드는 모두 얼마입니까? 1. 만 7,000원입니다. 2. 2만 7,000원입니다. 3. 만 3,500원입니다. 4. 만 4,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만 7,000원입니다. 2. 2만 7,000원입니다. 3. 만 3,500원입니다. 4. 만 4,500원입니다. 3. 만 9,000원입니다. 5. 만 7,000원입니다. 5. 마 1,000원입니다. 4.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4.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4.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2. 음식을 해먹고 있습니다. 3.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4.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3번 오늘은 며칠입니까? 1. 5월 11일입니다. 2. 5월 12일입니다. 3. 6월 11일입니다. 4. 6월 12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34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빨래를 합니다. 2. 창문을 엽니다. 3. 방을 닦습니다. 4. 설거지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빨래를 합니다. 2. 창문을 엽니다. 3. 방을 닦습니다. 4. 설거지를 합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병원 내부 대청소가 있어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번 36번 봉투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받으시는 분의 우편번호가 빠졌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봉투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받으시는 분의 우편번호가 빠졌네요. 37번 저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화가 나신 것 같죠? 네. 할머니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화가 나신 것 같죠? 네. 할머니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고 있어서 그래요.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39번 수피카시 고향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1. 네, 요즘 우리 고향은 한류 열풍이에요. 2. 네,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3. 네, 요즘 우리 고향에서는 한국 가수가 인기가 있어요. 4. 네, 덕분에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시 고향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5. 네, 요즘 우리 고향은 한류 열풍이에요. 2. 네,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3. 네, 요즘 우리 고향에서는 한국 가수가 인기가 있어요. 4. 네, 덕분에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40번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왜 전기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1. 전기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2. 전기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3.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요. 4. 플러그를 빼놓아서 고장이 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왜 전기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1. 전기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1. 전기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2. 전기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3.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요. 4. 플러그를 빼놓아서 고장이 났어요. 41번 오늘 회식은 시내의 뷔페 식당에서 한대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이나 생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티카씨도 참석할 수 있지요? 1. 네, 고깃집에 갈 수 있어요. 2. 저는 채소를 안 좋아하는데요. 3. 오랜만에 좋아하는 걸 실컷 먹겠네요. 4. 어떻게 하죠? 저는 한식을 안 좋아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식은 시내의 뷔페 식당에서 한대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이나 생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1. 네, 고깃집에 갈 수 있어요. 2. 저는 채소를 안 좋아하는데요. 3. 오랜만에 좋아하는 걸 실컷 먹겠네요. 4. 어떻게 하죠? 저는 한식을 안 좋아해서요. 42번 보일러가 고장 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1.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래되었어요. 2. 반장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세요. 3.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 나요. 4. 반장님께 보일러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일러가 고장 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1.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래되었어요. 2. 반장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세요. 3.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 나요. 4. 반장님께 보일러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추운데 창문을 닫으면 안 돼요? 환풍기가 고장나서 작업장 공기가 안 좋아요. 저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바닥에 약품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심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추운데 창문을 닫으면 안 돼요? 환풍기가 고장나서 작업장 공기가 안 좋아요. 저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바닥에 약품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심해요. 44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잘못 만져서 그런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카메라 상자 안에 사용설명서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한 가게에 전화해 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잘못 만져서 그런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카메라 상자 안에 사용설명서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한 가게에 전화해 보려고요. 45번 리안 씨, 왜 체조를 같이 안 해요? 어제 무거운 벽돌을 많이 날랐더니 어깨하고 다리가 좀 아파서요. 그럴 수록 체조를 해서 몸을 풀어줘야지요. 그래야 몸도 가벼워지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해 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왜 체조를 같이 안 해요? 어제 무거운 벽돌을 많이 날랐더니 어깨하고 다리가 좀 아파서요. 그럴수록 체조를 해서 몸을 풀어줘야지요. 그래야 몸도 가벼워지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해 볼게요. 46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옮기지 않았나요? 두 번 옮겼어요. 왜요? 여러 번 옮기면 안 돼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몰라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옮기지 않았나요? 두 번 옮겼어요. 왜요? 여러 번 옮기면 안 돼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몰라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47번 사장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수피카 씨와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계속 일할 거예요? 네,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수피카 씨와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계속 일할 거예요? 네,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게요. 48번 다음 달에 귀국하는 거죠. 준비 다 끝났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러 가면 보험금을 신청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에 귀국하는 거죠? 준비 다 끝났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러 가면 보험금을 신청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외국인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인 등록증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지요? 동대문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가까운 경찰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상담하고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외국인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인 등록증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지요? 동대문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가까운 경찰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상담하고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